이 끝과 저 끝을 잇는 한뼘차이 너와 나 우리의 차이는 한뼘차이 남북이음 프로젝트 한뼘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이음 프로젝트 한뼘차이 반갑습니다. 개그맨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희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크리스마스예요. 소미씨? 네. 너무 기다려져요. 저는 또 1년 중에 이 크리스마스가 제일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지금 일단 연인도 없으시고 선물해 주실 분도 안 계시고 아직 나이가 어린이도 아니니까. 그런데 왜 기다려주시는 거죠? 저는 또 선물을 받아야죠. 누구한테요? 교회 가서요. 거저본가를 받으시겠다. 그럼요. 아니 저는 북한에도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크리스마스 딱 이브 전날에 명절이 있어요. 바로 김일성 부인 생일이거든요. 그날이 요쯤이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충성의 노래 모임이라는 그걸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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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왔을 때 똑같은 크리스마스 명절이 있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네. 어쨌든 뭐 남쪽이나 북쪽이나 이런 추운 겨울에. 맞아요. 뭔가를 기념하면서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시간. 네. 그런 시간을 갖고 있긴 하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연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뭐 송희 씨가 말씀하시는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바로 그런 따뜻한 의미가 되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마무리 짓자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어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스트레이트 노체이서의 텍스트 미 메일 크리스마스.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선 우지혜입니다. 지금은 여행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고맙단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김민철입니다. 힘든 도시 생활을 줬고 강원도로 내려와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귀농의 꿈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젠 제가 대비 돌려주고 싶습니다.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캠페인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합니다. 수다이수다의 수다 동무죠.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혜민 PD, 박성진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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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연이. 우리 현희 씨가 지난주에 언연이라고 말해줬는데 왜 그렇게 난 정겹더라? 진짜요? 왜? 그냥 언연이 귀엽잖아요. 언연아. 물 좀 떠왔냐나? 언연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정감 있는 예전 사람의 이름. 언연이를 몰라요? 북한에는 언연이 없나요? 약간 춘향이 향단이 있는 느낌. 저는 신세대라서. 그럼 말씀해 보세요. 어떤 허칭이 있는지. 저는 허칭 이런 걸 없어가지고. 아저씨. 그렇죠. 저분 누구예요? 박성진 씨는 제가 예전에 한 10년 넘었죠. 10년은 뭐야? 한 15년 된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제가 한국에 온 지 15년은 안 됐거든요. 그렇습니까? 과장되게 가. 그래야 사람들 귀가 더 솔깃하잖아요. 한 11년? 한 11년 정도? 한 11년 됐나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육 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 코리아 코리아라는 지금 남희석 선배님이 하시는 거 생기기 전에 훨씬 전부터. 도난과 미전에. 네. 세토민들에 관한 프로그램에서 처음 뵀었는데. 지금 11년이 지난 후에 다시 방송국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걸 기억을 해요? 사실 기억 못했는데. 저는 기억하죠. 그때 현희 씨는 지금의 현희 씨가 아니거든. 그때 신인 때였어요. 신인 때였어요? 그때도 많이 좀 위축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탑스타 되기 전에? 탑스타 될 때쯤인데. 장난감. 탑스타 될 때쯤 탈북민 방송을 하고. 탑스타에서 내려와서 탈북민 방송을 하네요.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그럼 현희 씨가 섭외 온 거예요. 저분? 그렇다고는 볼 수 없는데. PD님이 했겠죠. 제가 안 했고요. 저희와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해 주신 것 같고. 박성진 씨는 음악 하셨죠 원래? 북에서. 북쪽에서 어떤 일을 하다 내려오신지. 북한에서는 제가 굉장히 북한에서 경력이 뭐라고 이렇게 보여드릴 만한 경력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연한 살 때 예술대학을 가서 스물한 살 때 졸업하면서 군대를 나가서 등복무를 10년 하고 30살에 제대해서 상업대학에 갔다가 상업대학 졸업하고 탈북을 했어요. 딱히 한 일이 없네요. 그런데 PD님 지금 딱히 한 일이 없잖아요. 북한에서 엘리트 상위급 스펙을 갖고 온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럼요. 아니 지금 우리 게스트분들 중에 이렇게 좋은 스펙을 갖고 오신 분들이 단 1명도 못 봤어요. 정말요. 그렇죠. 11살 때 예술대학을 가고. 그런데 군복무를 10년이나 했는데 그래도 그게 스펙이 좋은 거예요. 그때 얘기하기로 잘 나가는 애들은 군대 안 가고 왔잖아요. 지금. 아 지금.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나가잖아요. 저분이 군대에 가서 절대적으로 편안한 직책에 있었을 겁니다. 뭐 했습니까? 군학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여기로 말하면 군학대. 그렇죠. 놀고 먹는 데죠. 가서 그냥 날라리불이다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라면 이제 뭐 대대장이라든가 여단장 생일 있잖아요. 거기 가서 뺏이 가면서 한 마디로 말해서 이제 기쁨죠. 기쁨적인 역할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오브리라고 하죠. 현희 씨는 군대에서 뭐 했어요? 저는 구청에 있어가지고. 더 편했네. 딱히. 저랑 뭐. 두 분 다 편했네요. 구청장이 의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약간 부장님 느낌이 현희 씨가 나는구나.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의전하면서 정말 바뀌어야 된다 세상이. 의전이 너무 많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 이거 북한만 하겠어요. 그렇죠. 하다못해 지금 군대 얘기까지 나왔는데. 아니 그런데 이 부분에 저는 나이가 좀 궁금한 게요. 그러게요. 지금 대학교까지 나오시고. 그렇게 10년 하고. 10년 하고. 생활하시고. 상대 가고. 예예. 그 탈북 하시기까지. 그때 나이만 해도 지금 마흔이 거의 다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탈북해서 한국에 왔을 때가 36인가. 아 36이세요? 뭐 그냥 지금은 뭐 49이에요. 예예. 진짜 동안이지 않나요? 너무너무. 49이시네요. 그리고 요즘 탈북하는 것보다 예전 탈북이 훨씬 더 힘들었다면서요. 그렇죠. 아까도 이제 우리 성희 씨가 얘기했지만 제가 군복무를 좀 좋은 데 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대장 대대장 남의 생일집 가서 봤습니다. 제 아는 형 지인인데 그 결혼식집에 가서 노래를 했는데 사실 술을 나 마시잖아요. 북한의 결혼식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 결혼식하고 똑같아요. 집에서 집잔치하고. 그렇군요.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간부님들이 노래를 부르라고 해서 아랫동네 야 쏘구 노래 한번 불러봐 인마. 쏘구 노래. 쏘구 노래. 자본주의. 아 쏘구 노래. 네. 자본주의 노래. 자본주의가 쏘구 병든 사회라고 교육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불렀어요. 순진하게 불렀어 부르라고. 분대해서. 불면 안 되는 거지. 원래는 부르면 안 되는데 간부님들이 부르라고 하니까. 믿고 불렀죠. 당당하게 불렀어요. 뭐 불렀어요. 그 노래 쫙 한번 불러볼까요. 네네. 퀴즈입니다. 네. 갑자기. 네. 저분. 콩밥에는. 그야말로 콩밥이네요. 아하나항내야. 노래 너무 좋다. 진짜. 배족삼이 훈뻑. 여기까지요. 노래 다 짓겨. 퀴즈예요. 이 노래 그 브로신 가수님 아세요? 우리 현희 씨는요.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 남한 사람도 몰라. 주병선. 아 맞아 맞아. 칠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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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하게 키우다가 시집 버릴때. 그렇죠. 얼마나 웁니까. 엄마랑 딸이랑. 거의 장례. 결혼식에 칠갑산산 안 부르거든요. 너무 울더라고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 노래가 문제가 돼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당연히 문제가 되죠. 분위기 파악 못한 죄예요? 남한 노래를 부른 죄예요? 사실은 남한 노래를 부르라고 해서 불렀는데. 시킨 거죠. 그쪽에서 권력가들이 암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간부님들이 어떤 놈이 얘네들 간부님들 앉아가지고 누가 이렇게 한국놀이 부르면서 놀았다. 이게 돼가지고 제가 감옥에 40일 동안 갔다가 사실 이제 한국 노래를 부르게 되면 걸리면 진짜 성희 씨 알잖아요. 공개 처형도 하고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거든요. 한국놀이 불렀다고 공개 처형을 다 하더군요? 그럼요. 이건 뭐 탈북자분들이 다 아는데요. 아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서울로 추방을 시켜가지고. 서울로 추방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서울로 왔어요. 그 일로 계기로 해가지고. 그 계기로 해서. 네. 처벌이 될까 봐. 그러니까 처벌은 받고. 아 처벌은 받은 후에. 처벌은 받고. 뭐 사실 좀 길어지는데. 황해남도 태탄이라는 그 쪽에 가서 사금 캐는 대로 혁명화를 내려갔는데. 아 그렇구나. 그쪽에서 이제 남한 또 삐라를 또 엄청나게 봤어요. 삐라를 받고. 오 추억의 단어 삐라. 삐라. 삐라 갖다 주면 옛날에 책받침이랑 연필이랑 지우개 줬거든요. 경찰서에서.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 세대예요. 맞아요. 삐라 주어서 경찰서 갖다 준 세대. 근데 그 삐라를 받고 탈북한 사람이 있어 진짜. 많아요. 많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에서 현희 씨 마음의 소리 있잖아. 네. 그거 쓰란다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지. 소원 소리죠. 근데 그거를 남한 노래 부르라고 부르니 그게 돼요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눈치가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예. 좀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잔잔하게 뭔가 오는 게 풍류를 즐길 줄 아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오늘 주제를 좀 그쪽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네네네. 주인자네. 자연스러운 거 왔어. 왔어. 주제까지 왔어. 풍류. 껴맞추기 괜찮나요? 네네. 괜찮네요. 풍류. 올시고. 송희 씨가 생각하는 풍류. 송희 씨 또 노래 좋아하잖아요. 저는 진짜 노래 너무 좋아하죠. 풍류를 즐기잖아요 또. 북한은 이렇게 막 풍류를 즐긴다라는 그런 단어는 없어요. 아 그런 단어는? 네. 그런 단어는 없고. 일단 뭔가 조금 좀 잘론다라고 하면 널쇄다라는 말이에요. 아 널쇄. 날라리.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그렇죠. 사실 풍류를 좀 즐긴다 가면 저는 이분을 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김현미 피디님. 저는 약간 풍류를 좀 즐기실 것 같아요. 저요? 책도 좋아하시고 음악도 좀 좋아하실 것 같고. 저요? 네.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아 그래요? 피디님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즐기는 게. 아니요. 저는 방송. 너무 친한다. 아니에요. 저 양반이 방송을 하자는 거 아니죠. 아 언니냔아. 방송 하자는 거니 말자는 거니 그렇게 가면은. 아니 근데 저는 그냥 풍류라는 게 뭐 술 먹고 놀고 즐기고 저는 사실 그런 끼는 좀 없고요. 풍류라는 게 저는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신이 나고 흥이 나고. 흥이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남한은 약간 송톤이잖아요. 그러네요. 약간 좀 돌고래톤이잖아요. 그런 걸로 따지면 저는 풍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저 이제 이해했어요. 약간 흥이 많고 좀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풍류를 즐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한번 정리해볼게요. 이분은 북한에서 풍류를 무한정 즐기다 오신 분. 그렇지.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이제 음악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당에서 하라는 일만 하기 때문에 풍류를 즐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음악을 하기 때문에 그 음악으로 맞춰서 대한민국 노래라든가 이런 걸 흥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 말로 풍류를 즐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음악을 또 전공으로 하셨고. 그다음에 남들보다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풍류를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듣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나한테 이제 부탁을 하고 시킬 때 가장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이상하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거 많이 시키대. 너 노래 한 곡 해봐라. 나는 이 말이 정말 너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 싫거든요. 아니 그런데 나는 현희 씨를 실제로 보고 좀 놀랐던 게 연예인이고 그 큰 무대에서 그렇게 연기도 하고 하면서 몇 사람 앞에서 노래 부르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저는 얼굴이 너무 빨개져요. 아니 우리 중에 저 사람이 지금 제일 진지해. 나는 그래서 저런 정신으로 어떻게 연예인을 했을까 싶어요.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PD 부심 장난 아니네. PD 처. PD님 그런데 의외로 되게 내선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요? 네. 제가 평상시에는 사실 말도 별로 없고 그런데 무대에 올라가면 또 무대에 올라가는 그 끼가 또 따로 있어요. 프로네 프로. 아니 그러면 거기서는 이런 음악기나 풍류 같은 게 안 나와요? 그냥 입으로만 연기로만. 저는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예능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를 시키더라고요. 자 댄스 신고식. 그런데 너무 못하겠는 거야.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정말 그걸 제가 하면서도 자신감이 없으면 못 웃기는 거 알죠? 맞아요. 웃음에 타라는 자신감이거든요. 그런데 댄스 신고식 하는데 너무 부끄럽고 다시는 나오기 싫고 여기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원래부터 저도 굉장히 좀 내성적인 성격이었었는데 군대를 가니까 다 바뀌더라고요. 시선 바뀌지 성격 바뀌지 다 바뀌더라고요. 아니 그럼 군대 가기 전에 11살 때 예술대학에 갔다 그랬잖아요. 본인이 그럼 끼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에요. 끼가 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풍류가 많아야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술대학이 이제 9년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학생 간부가가 있는데 그냥 이제 신입생들 받을 그 시기가 되면 주변의 평양이면 평양에 돌아다니면서 평양의 학교들 돌아다니면서 애들을 선발을 해요. 그 기준이 뭐야? 선발 기준이 아주 간단합니다. 잘하는 걸 선발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기준이 아주 단순합니다. 손에 장애가 있냐 없냐 악기를 하려면 그리고 얼굴이 잘 생기면 됩니다. 아니야 근데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술대학에 들어가는 게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단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건강한 신체 그리고 외형적으로 되면 그냥 뽑아가요? 아니 그러니까 시험은 다 시험을 다 보긴 보는데 예술대학에서 연주를 잘못하게 되면 욕을 안 해요. 그런데 연주는 되게 잘하는데 얼굴이 못생겼다고 하면 학생들 속에서 몰아간다면 와 쟤는 백으로 들어왔어. 아버지가 뭐 한대? 뭐 한대?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악기 연주나 이런 걸 배우는 거는 그냥 우리가 시키면 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외모는 바꿀 수 없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있다라고 봐도 되겠군요. 그래서 오히려 북한이 외모주의 그거예요. 굉장히 심하죠. 심하죠. 완전 심해요. 너무 충격적이네요. 나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솔직히 성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해금을 정말 잘 치거든요. 아 해금까지 하세요? 네. 그래서 저분은 이제 왜 저렇게 했냐면 이제 그 키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앉아있는 이 악기는 정말 잘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앉아있는 악기를 배운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성진 씨. 나 이거 너무 공감이 됐어. 아니 성진 씨. 아니 형진 씨. 아니 왜냐하면 저 이거 왜 공감되냐면 제가 거의 앉아서 하는 개그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일어나서 하면은 누군가를 앉혀놓거든요. 알았어 알았어.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공감되나요. 혜리 씨 개그 중에 혜리 씨 개그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신발 이렇게 깔짝깔고. 맞아요. 맞아요. 들어갈 때 이렇게 쩔럭쩔럭 하면서. 불편한 개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굳이 이야기하자면 북한은 기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성악하는 그 친구들이 그 키 기준이고 악기치는 그. 외모군요. 그렇죠. 기준이 있어요. 외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성진 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그 대한민국 여기 그 라디오에 나온 그 북한 남성분들 중에서는 조금 좀 이제 나이가 좀 많아 그러지 탑급 미모라고 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탑급 미모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북한에서 서서 이제 성악을 할 수 없는 그 키예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이런 해금을 칠 수는 있다 이래서 악기반인 거예요. 저도 절대 거기 가서 성악을 못하겠네요. 성악 안 돼요. 노래하는 사람들은 키를 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우리가. 너무 그렇게 정색하면서 못해요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우리가 북한 아이들 막 춤추거나 노래하거나 악기운조하는 거 보면 키통차게 하잖아요. 완전 잘하죠. 그럼 그게 다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럼 훈련이죠. 그러니까 재능 있는 애들을 발굴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만약에 내가 가고 싶지 않아. 네. 엄마 나는 안 갈래 이러면 어떻게. 안 가면 돼요. 안 가면 돼요. 그건 안 가면 돼요. 근데 너무나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기회이고. 사실 맞는 말인데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한국이나 똑같았어요. 음악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그렇게 날라리라고 그러고 그렇게 시선이 곱지 않아서 북한에서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외아들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왜 굳이 아들 하나인데 음악을 시키겠냐 날라리로 키우겠냐. 그래서 굉장히 반대했었는데 제가 공부를 못했어요. 깡통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고용 공부 안 합니까?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악기만 하는 데서 막 가겠다고. 그래서 정말 악기만 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긴 시키는데 다른 중학교에 비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악기만 배워주거든요. 그럼 우리로 말하면 예중을 간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럼 어떤 악기를 다 다룰 줄 아십니까?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갔을 때 악기도 제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정이에요? 지정인데. 나는 너무. 제가 성격이 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성적인 성격이라. 저 악기를 저한테 주는데 저 악기가 70% 이상의 여자분들이 하는 악기예요. 저 되게 싫었거든요. 어떤 악기예요? 소해금 자체가. 해금이에요? 네. 그 악기가 우리나라에도 해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자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저 악기는 이제 해금을 이제 북한에서 개량한 악기라 어쨌든 그래서 여자분들이 많이 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여자처럼 생겼던가 봐요. 곱상하게. 네. 그리고 성격도 좀 내성 쪽이고 하니까. 또 누나들도 많았대요. 언니 언니 할 때였으니까. 누나보고. 김혜인 피디님 악기 다룰 줄 아는 거 있으세요? 저요? 네. 저는 입으로 하는 것밖에 못해요. 리코더? 피리 리코더. 악기 다루는 거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생선할 줄 아는 게 말하는 거 말고 못해요. 그렇게 하시네요. 삶에 살던 고향. 못하고 그냥 저는 악기 한 줄 아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 성진 씨도 그렇겠지만 굉장히 욕심도 많고 집중력도 있어야 되고 할 텐데 저는 또 생선 욕심이나 집중력이 없어요. 나랑 똑같네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해요? 뭐 악기 저렇게 잘하는 사람 꼭 들으면 되지 내가 뭐하러 힘들게 악기를 왜 한 줄 아는 거야? 아, 승규 씨도 악기 다룰 줄 아는 거 전혀 없고. 전 노래. 아, 노래 하시네요. 노래를 잘해요. 노래. 아, 이분들은 악기를 안 배우셨군요. 아, 뭐 악기. 저 피아노. 저거 하는 거 보니까. 피아노 춤이 또 살아갈 거 있다 지금.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김 PD님, 내가 왜 먼저 질문했겠어? 당신이 밑에 깔아놓으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니, 피아노 치시는 거예요? 제가 피아노를 한 10년 넘게 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니까 손가락이 너무 예뻐. 네, 손가락도 그렇고. 어쨌든 피아노를 제가 체르니 40번까지 쳤다가 베토벤 넘어갈 때쯤 끝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 쳐요. 왜요? 이게 웃기죠. 어렸을 때. 까먹었으니까 이제는. 어렸을 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아, 본인이 좋아서 했어요? 엄마한테 끌려가서 한 게 아니라? 엄마한테 끌려가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하다가.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사춘기 오면서 안 했죠. 그래도 피아노 배운 기술을 조금 여자 보시는데도 쓰고. 좀 했었어야 되는데. 김혜인 PD님, 그 정도는 해요. 그 정도는 하겠죠. 아니, PD님 만약에 이벤트 같은 거 하잖아요. 식당에서 피아노 쳐줘 봐. 나 완전 뿅뿅 갈 것 같아. 한 적 있어요? 제가 기타랑 피아노는 두 곡씩은 하거든요. 마치병으로 딱 두고. 두 곡씩은 제대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 분들이 손가락 어떻게 열 손가락 안 하거든요. 그거는 넘어간다고. 지금 딱 보니까 열 손가락 폈어요. 넘어간다기보다도 그냥 그거는 이렇게 꼬시는 것처럼 하잖아요.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 어떤 가게에 기타가 통기타가 저기 놓고 있다거나. 피아노가 있는 가게라든가. 그러면 갑자기 술 취한 척하고 올라가서. 선수네, 선수네. 아니, 성진 씨는요? 성진 씨는 악기 꼬셔본 적이 있어요? 저는 저도 이제 현희 씨처럼 현희 씨만큼은 못 치지만은 피아노는 얼추 다 쳐요. 아, 피아노도요? 기본이죠. 기본적으로 쳐요. 그러니까 피아노는 우리는 이제 뭐 시창 이런 게 되어 있어 가지고 다 악보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하고 기타는 좀 잘 칩니다. 아, 그렇죠. 우리 기타를 가져올 거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 그 기타는 안 가져왔고 해금 가져왔는데. 해금 가져왔는데. 해금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해금 한번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아, 나 어떻게, 뼘 맞으면 어떡하지? 갈 수도 있어. 왜냐 해금이 묘하거든. 갈 수도 있어.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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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디님 그 장윤정 씨 초혼 있잖아요. 그래, 맞아, 맞아, 맞아. 장윤정 초혼을 치셨다고? 네네네. 저분이? 네네네. 아니, 왜, 왜냐하면 이런, 이런 음악을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술로 한잔 하잖아요. 그리고 이 대부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조선제 대표. 부악을 울려라. 뭐 이런 말 기억을 나시잖아요. 너무, 근데 너무 예쁘게 생겼다. 그 이름이 뭐예요?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악기를 좀 소개를 할게요. 네네. 해금이죠. 그러니까 이 악기는 북한 국보 악기로 정해졌으면 우리나라에 단 한 대 밖에 없는 악기 단 한 명밖에 없는 저 연주자. 악기 이름은 소해금. 소해금. 갑자기 뭐 팔로우신 분 같지 않아요? 약간 다단계 사장님 같아요. 일단은 저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제가 제일 잘해요. 그렇게 했네요. 북한에 또 연주자가 없어요? 안 와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거 들고 한 명 더 탈북하면 이제 그 아성은 깨지는 거네요? 아니죠. 그 사람이 나를 짓고 올라가려면 안 되죠. 제가 1어입니다. 악기 앞에서 이렇게 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악기로 승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털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은 홀로아리랑 홀로아리랑 할까요? 아리랑 아리랑 이 노래죠? 아 좋네요. 뭐야? 아 지금 세팅하는 거잖아요. 아 튜닝 중이시군요. 네. 진짜. 무지에서 이랬으면 무지에서 제가. 세팅을 그렇게 진지하게 해요. 원래 진지해요. 어떻게 이제 드릴 준비할까요? 솔직히 삑살이 났어요. 귀지팀. 귀지팀 났다. 박수로 드릴게요. 브이징이 났다. ulu 청소 яв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굉장히 희한한 매력이네요 주선생님 근데 바이올린인데 그냥 세워놓고 치신 거 아닌가요? 바이올린이 생긴 게 바이올린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소리 해금이 가지고 있는 소리하고 같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마이크가 없는 데서 듣잖아요 마이크를 세팅을 하게 되면 해금 소리하고 더 가까워지게 돼요 소리가 장난하네요 울림이 생기면서 그러면 북한에서는 이런 전통음악 우리의 국악이나 전통음악을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이것도 일종의 퓨전이죠? 그렇죠. 다 계량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국악기, 판소리부터 시작해서 민녀 모든 것들을 다 계량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아예 그냥 원조는 없는 거고 살짝살짝 변화가 되어 있는 거군요? 원조는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왜요? 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악들 있잖아요 우소디 뭐 이런 경기알이랑 이런 거 있잖아요 북한은 아예 그걸 다 계량을 해가지고 군밤 타령도 이제 다 민녀로 완전 다 계량을 해버렸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만한 거 약간 뭐 여기는 이제 군밤이여 생일간 군밤이로 군나 근데 북한은 군밤이여 삶은 밤이로 군나 구경을 갔세 구경을 갔세 이렇게 그러니까 가사를 다 기사를 한 거예요 가사를 바꾸고 이 선율도 거의 바꿨어요 멜로디도 많이 바꿔죠 그게 왜 그런 거죠?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사회주의 건설을 해야 되는데 사회주의 생활 양식과 맞지 않다 그러니까 속이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북한에는 우리는 이런 게 있잖아요 자유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또 벚꽃풍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자유주의 베타 벚꽃주의 베타 사례주의 베타 다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로 가는 것도 베타 북한이 추구하는 것이 김일성 민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그럼 악기나 이런 판소리나 이런 걸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죠 예를 들어서 없나요? 없어요? 취미로라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국이 사실은 국악 이런 것들이 예술이 굉장히 발전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50년 전쟁할 때 하기 전에 많이들 넘어가셨대요 그러니까 최승희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고려가셨잖아요 유희상 선생님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1958년도 이제 김일성이가 그런 것들을 다 개량을 하고 없애라 해가지고 그러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다 정치범 수용스러워 예제를 쓰게 그 뿌리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나 이런 예술이나 이런 쪽을 아예 발전시킬 생각도 없고 오히려 없애려고 그러는 이유가 뭔가 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봉건사회의 어떤 퇴물이라고 보는 거죠 봉건사회의 퇴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기생전 3부자니까 그냥 순수한 풍요음악이 아니라 다 이렇게 무조건 찬양음악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체제 지킴이 체제 지킴이의 수단으로 쓰는 거죠 그러네요 통일이 되면 이 고전음악 이런 고전악기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진짜 있겠네요 엄청난 차이도 있지만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한류 문화가 북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세대는 한국 드라마를 못 본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빨리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네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3부자들이 이런 문화적인 흐름을 다 막으려고 전통문화를 다 바꿔놨는데 새로운 한류나 이 흐름은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재밌네요 막을 수가 없죠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북한 주민들 눈가게를 다 가린다고 하더라도 그 밑으로부터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해서 다 소식을 듣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북쪽에서도 예술적인 감각을 갖고 계신 천재적인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있죠 그분들의 그런 재능이나 이런 것은 거의 뭐 쓸 일이 없어졌겠다라고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트곡도 얼마나 많습니까 괜히 막 작사 작곡하고 북한은 그게 허용이 안 돼요 작사 작곡이 허용이 안 돼요 작사 작곡이 괜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임명이 된 작곡가 작사가 외에는 그 누구도 노래를 만들면 안 돼요 그 누구도 못하게 하니까 그 누구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 북한 음악 영재 유아부터 치열한 경쟁 이래서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영재학교인 금성학원이나 평양음악학원에 입학을 두고 자기들끼리 경쟁을 한다 이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에 오는 사람들도 다 우리 성진 씨의 과정을 거쳐서 온 거예요 자발적으로 재능 있는 애들이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면 금성중학교나 평양에 평양 학생 선용군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이제 평양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에 다 있는데 그 어떻게 비교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방과 후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학원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학원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중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 학생 선용전에 가서 내 음악을 좋아하면 가서 음악 공부를 하고 그럼 좀 돈 있는 집 애들이겠네요 돈 있는 집 애들이 많이 간다고 봐요 그렇죠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김에 이제 금성제일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대학도 달라요 최고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김일성대 그리고 김책대 그리고 이제 평양예술대학을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를 말해서 북한에서 최고의 영재들만 갈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니 그러면 그런 전세계적인 콩쿠르 대회라든가 이런 음악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그런 대회 아예 참가 자체라고요 아니요 가요 그것도 겁니까 국가에서 보내줘요 아 그건 또 국가에서 보내주는구나 그리고 최근에 김정은 체제가 딱 들어서면서 이렇게 조금 끼가 있는 친구들은 이제 13살부터 다 독일로 보내줍니다 아 정말 네 유학을 다 독일로 보내줘서 독일에서 이제 바이올린부터 시작을 해서 음악을 배우게 하고 이제 그 북한이 다시 이렇게 오거든요 최근에 그 모란봉악단 그 친구들 있죠 이 새로 창설된 그 음악인들이 다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온 친구들이에요 이 악기를 치는 친구들이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선우향이라는 그 바이올린 리스트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직접 이제 독일에서 이 무대도 섰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 아니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클래식에 대한 이야기였고 요즘에 그 음악회 같이 한번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소녀시대 같은 복장을 입고 기타 치고 맞아요 여성분 한 다섯 분 정도 이렇게 춤추고 하는 거 춤추고 어우 지금 쪽팔렸어요 아 왜요? 어우 너무 좋았는데요 어우 이게 막 여기서 어우 왜 쪽팔렸어요? 난 좋았는데요 노래를 너무 잘하게 되면 우리가 그거 먹으면 막 여기서 막 서로 그 막 너무 잘했어 도는데 너무 쪽팔려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뭔 소리야 너무 못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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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창피해도 창피해도 뭔가 부끄러워서 오만 오그라들었다 오만 오그라들잖아요 아 왜 왜 오그라들 복장 아 복장 그 다섯 명이 나와서 이제 핫팬츠 입고 춤을 추는 장면이 나왔는데 촌스럽다는 건가요? 촌스럽다는 얘기죠 그걸 보고 탈북민들이 오 저게 뭐야 왜냐면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세련된 걸그룹을 보다가 보다가 사회주의에서 만든 걸그룹을 보니까 이게 차원이 틀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분들이 그렇게 입고 나오는 거 자체가 너무 새롭죠 새롭고 그거 자체가 너무 재밌는데 탈북민들은 본인의 그러니까 다들 본인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는 게 있고 우리 집 애가 촌스럽게 입고 나오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아 느낌이 다를 수 있겠다 제가 그때 이거 평창에 가서 봤거든요 공연장에 아 그러시겠다 옆에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 그러시겠다고 이런 또 감정이 달라요 네 될 수도 있겠네요 아 저는 그거 벌써 너무 좋았던 게 제이 얘기에도 같이 부르고 네 네 그때 너무 감동적인 무대였잖아요 근데 이런 대중문화 이런 대중가요는 그럼 특별히 뭐 나라에서 일부러 좀 선전을 통해서 하기 위한 뭔가 좀 선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험을 모아서 들어가는 겁니까? 아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된다면요 간단하게 음악무용대학이라는 곳에 예스트라 발성을 하는 과가 하나가 예스트라? 네 예스트라 발성법이라고 예스트라 발성법이라고 북한에는 이제 주체 발성이라고 해가지고 클래식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가요도 아닌 그런 발성인데 그 예스트라라는 발성이 있어요 그 북한 자체의 발성이라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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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마 인터넷에 치게 되면 어떤 발성이 나올 거예요 아니 직접 좀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발성인지 예를 들어서 아 저는 모르는데 아 몰라요 아까 쉽게 생각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대중가요를 부르게끔 발성을 해준다라는 근데 우리 실용음악과 같은 맞아요 맞아요 그런 과가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특솔반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졸업한 애들이 이제 버천보라던가 옛날의 왕세산이라던가 지금의 삼재원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다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약간 신문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군요 악견주나 노래나 엄청난 거죠 신문상승이죠 근데 정말 잘해야 돼요 북한에 워낙에 이제 한 번 배우면 피로 몰고 배우기 때문에 정말 경쟁이 완전 치래요 나같은 애들이랑 북한 가면 진짜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PD님은 열심히 안삼에도 불구하고 PD가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아 뭔 소리예요 지금도 힘들어서 아무튼 저는 대한민국이 좋네요 아 훨씬 좋죠 아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혹시 남쪽에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그렇게 대중가요로 짧은 치마를 입고 노래를 하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김정은의 무슨 약간 뭐 기쁨조? 뭐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잘못된 정보인 거죠 그 기쁨조는 절대적으로 내놓지 않습니다 이 기쁨조들이 이런 복장을 입고 다닌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아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그 공개석상에 나온 그 친구들은 어떤 거냐면 우리 북한들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상들이 많이 바뀌어요 선전용이군요 네 그래서 김일성 때랑 김정일 때랑 김정은 때랑 왜냐하면 김일성 때는 약간 이제 그 약간 복고품 같은 그런 롱 드레스로였다면 김정일 때는 약간 이제 그 어플설더 같은 그런 드레스였어요 그런데 김정은 때는 치마가 짧았어요 치마 길이가 약간 이게 세대를 가면서 이제 많이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기쁨조라고 해서 어떤 분들이 뭐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가끔씩은 본인이 어디 기쁨조에서 왔다고 하는데 절대로 안 해요 거짓말이고요 그 기쁨조에 있는 친구들 북한 주민들이 볼 수가 없고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그 이제 김부자들만 알지 아예 모릅니다 그거 만약에 안다는 것 자체가 정시범 수영장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진짜 뻥이라는 거죠 뻥이고 원래 기쁨조라는 말이 원래는 김일성 시대 때 그 만수대인술단이라는 가장 큰 악단에서 그 요성 중창조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너희들 이제는 이제 시집갈 때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수령님 시집 안 가고 우리가 아빠한테 하듯이 나 시집 안 가고 아빠랑 같이 살 거야 시원님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시작이 돼서 기쁨조라는 말이 나왔는데 아니 저 얘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방송하면서 다른 탈북민이 똑같은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면 저게 팩트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 입으로 동일한 얘기가 나온 거면 맞아요 그러니까 기쁨조라는 거는 그래서 남한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우리도 이용하기 위해 저 북한 체제가 나쁘다라고 이용하기 위해 그 기쁨조를 그렇게 이용했다라는 말이 나왔고 실제 그런 기쁨조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파치가 그게 조금 이제 와전이 돼가지고 기쁨조다 이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기쁨조 얘기까지 나왔겠네요 그렇게 깊이 있어졌어요 역시 그 나이는 무시 못하네요 우리 오빠께서 너무 잘 이끌어주셨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북한은 이제 점점 더 체제가 아무리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상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 그 성진 씨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잘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예술에 관심이 많고 흥에 관심이 많은 민족이 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흥이나 이런 문화를 잘 발전시켜서 더욱더 좀 크게 전세적으로 한류 열풍이잖아요 맞아요 한류도 좀 죽죽 더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되면 북한에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류 발전에 이발자 하겠어요 진짜 통일되면 경제뿐만이 아니라 문화도 현인 씨 먹고 살기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왜요 왜요 통일되면 경쟁자들이 얼마나 많겠어 북한의 우리 성진 씨처럼 말 잘하는 사람들 그렇죠 연예인들 잘 생각해요 PD는 안 그럴까요 프로그램 잘 만드는 사람들 글 잘 쓰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통일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파이브 한 번 할까요 PD라는지 마지막엔 자기 아름답게 그러니까요 기승전 PD잖아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혜인 PD님 박성진 씨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뼘차이는 여기까지예요 끊고 시야의 스노우맨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이은 프로젝트 한뼘차이는 북한 이탈주민재원재단 남북 하나재단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만나요